마로님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넌 아직 죽지 않는다 나의 증오는 끝이 없다 힐을 더 실어 올릴 힐이 없어요 일단 더 실 일단 힐을 줘 일단 줘라 그러면 힐이 될 것이다 일단 주면 힐이 될 것이니 일단 힐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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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안 끊어 일단 힐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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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이 없어요 이력이 없어요 일단 힐을 줘 이력이 없어요 일단 힐을 줘 일단 힐을 줘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힐을 줘 디바만 패 난 난 디바만 펼거야 일단 힐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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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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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줘 힐을 줘 어휴 끔찍해 저거 이게 무슨 일단 힐을 돌려 일단 돌려라 그럼 나 할 것이다 일단 힐 일단 힐 일단 걸어나가 일단 힐을 밀리단이 죽질 않죠? 빠바밤 빰밤 빠밤 빰밤 빠밤 빠밤 빠라바라우 이게 뭔 조신 나갔네 이게야 밀리단이 쓰러지지 않아 이게 뭐 정신나갈 레일이야 어머? 가라 댕댕이! 가라 댕댕이! 이걸 못 잡네 하지만 뽈림은 죽지 않아요 나 혼자선 엿이 부족하다 아이고 질켰다 아이고 엿이 부족하다 너누 기력을 좀 채워야겠다 너누 기력을 좀 채워야겠다 야 너 힐러가 없어? 일로와 나랑 나한테 꽂아 아 이거 큐맞아서 끊겼구나 o? 니바 그거 맞뜨라면 그거 맞뜨라면 엥금아픔 무합보는 가까이 있으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일단 힐을 돌려 괜찮아 우리 군 나와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어차피 왕기 왕기 좋아 됐다 이거 나왔다 헐렁 어 어 씨 쿵쿵킴 미친 쿵쿵킴 어 없네 이게 뭐야 이봐요 이게 뭐해 욕 욕 너무 기가 막히 깔렸는데 거자 1,2단 들어가는 타이밍이 욕깔아가지고 나 갈라줬어 1,2단 좀만 기다려요 컷 이거는 스킬 딜이에요 못 피해요 안 되겠다 이거 서브 플랜을 꺼낼 때가 온 것 같다 오우 아 1,2단이 아 이거 이거 시간을 겁나게 잡어 1,2단을 빚지 않아요 아 말하노 비는 타이밍이 없다 상대방 거 뺏어 먹을까 그래도 우리 거 뺏어 먹었으니까 인빠이 온 인빠이 해병 저작 의식 온다 탄시만 침묵이 두개 먹던가 와우 어 일단 힐을 돌려 왓 왓 근데 알바 아니고 일단 힐을 돌려 일단 힐을 줘 일단 힐을 줘 어 왼쪽이 나왔다 기력 좀 채웁시다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하하하하하 야 너 개 잔인하네 진짜로 으하하하하 으하하하 저도 공원 그냥 줘 어차피 1,2단은 죽지 않아요 1,2단은 죽지 않아요 안녕 안녕 힐 아니 왼쪽이 끝나지가 않아 애들 다 맞춰가지고 양쪽 닭 양쪽 닭 두고 두고 있네 둘이 번갈아 하는거 봐 진짜 침판이야 아니 방금은 저 혼자 깔고 있었어 너를 기력을 좀 채워야겠다 넌 내 기력이 되어줘야겠다 어? 아 과감해요 그거 그거 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와우 우리가 위로가 우리가 위로가 일단 힐 일단 힐 일단 힐 꺼내봤어 어 어디 낀거야 저거 저거 어디 낀거야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그대로 반품이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힐 힐 알아서 가 알아서 가 알아서 가 알아서 가 타워가 보여주시 힐 에 낙 바시노스에 갈랄것만 슬퍼아라 어? 저 이제 멀리서 힐 할수있음 강해져라 얍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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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너무,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여기까지 들어갔어 찢었어야 돼 킬러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으면 됐는데 그니께는 우리 스투코포에서, 스투코포에서 꽤 딜 더 나오고 우리 합사도 지금 스투코포가 딜 더 나오지 뭐 오반딜 뭐잉? 그니나 하고 아냐 진짜? 예아 1, 2, 2랑 계속 그거 스킬도 안 맞게 하고 오, 나이스 오, 나? 안 돼요, 죽지마 마세요 일단 이래, 일단 이래 일단 이래 1, 2, 3, 2, 3 1, 2, 3 1, 2, 3 일단 근본없는 조합으로 일단 어떻게 그냥 얼레벌레 밀고 있네 진짜 왜 괴롭혀 뭐야 우리 어쨌든 승리 플랜 있는 조합인데 그런가? 흐흐흐 어? 경험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죽음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경험치 차이다니 나지 않는다 틀린 말이 아니군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 논리적으로 절대 반박할 수가 없다 방해서라 얍! 어? 끊었죠 이렇게 두께 이 미치 왼쪽에 맨들 왜이래 노 기력 이 미치 왼쪽 이맨들 왜이래 노 기력 노 기력 이제 기 이제 그 뭐야 시식이 지속 시간 감수하는거임? 이 미친이 지속시간 감수하는거임? 어? 통강 어 절약 미치 왼쪽맨도 왼쪽이다 매니아 일단 실해 일단 실해 도겨봐라 이 녀석들 일리다는 끝없이 강해질 것이다 일리다는 강하다 저 뭐야 저 뭐야 저 어디까지가 너 어디까지가 도겨봐라 이 녀석 아니 할아버지 하핰 할아버지 아니 뭐입 이거 왼쪽 힐까지 주려고 인리나는 왜 아직도 썩 버티고 있는가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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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가는데요?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뒤 나 뒤 이고 나 뒤 이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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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지켜줘 헬싹 헬싹 엇 살려야한다 살려야한다 ㅋㅋㅋㅋ 뭐야 넌 도기력 도기력 와우 댕댕이 씨앗 따준은거봐 해줄게 아 까비 까비 일단 피해 냄다 피워지 제 궁이 왜 저래? 궁괄갔나 보 살려 필단 살려 와우 반성 뭐야 상고 날려버려 젠데요 손님? 어 힐이 안나여 아이고 안돼 아니야 서버플레드로 간다 서버플레드로 간다 아 뭐였나? 졸라 쎄기나 2매리 잡아야돼 다른거 보다도 에타 공 쏜다 아 스토커버 개껴팬데? 더 쎄 더 펀치 더 펀치 일리다리를 막을 썼다 일리다리 위로 일리다리 위독해 잠깐만 일리다리 하나에 힐러가 넷이야? 네 잘해보셨습니다 빨리 수술집도 해 빨리 빨리 수술집도 해 빨리 안돼 일리다리 일리다리 위험해 이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일리다리 쓰러지지 않아 있다 lado 설거지 또 쏜다, 또 쏜다, 또 쏜다 와! 와우 너무 싸우는 거야 어흥하면 사람 죽는데 더블플랜? 뭐야 이거 안 죽는다 안 되있다 두 번째 플랜으로 간다 너 왜 침묵이야 카이팀, 카이팀 카이팀 너무 이렇게 빠르면 저거 가면은 안 되어있는 것일까요? 파이팀 안 consist its 앞차 선 오 provider 더 살려야돼 하나 일리다리 일단 살려, 살리고 지금이야, 밀어 철거해버려 무시해 무시해 그냥 철거해버려 악마다 지고 악마다 지고 유지를 믿고 철거해버려 유지를 믿고 철거해봐요 문제는 뭐라는 기력이라서 유지력을 믿을 수가 없다는거야 우리 실로 우리 실로 4명 영명 먹으세요 실로이라서 못붙네 아, 나 줘요 아, 나 줘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이야 도끼도끼시대타 어, 못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어, 우리 위로 지나간다 어, 어이구 ㅋㅋㅋㅋ 어, 어이구 엄마 이거 뭐야 어, 어플랜 어플랜 말도 어플랜 말도 어플랜 말도 뭐라를 살릴 뭐라를 살릴 뭐라를 살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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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깔아놨어 지목깔아놨어 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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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가이치 어 이름 안밀려 이름 안밀려 어 어 블랙 댕댕이로 갔다 깔아 댕댕이 가자 나이야 도끼도끼 시댁 타 야 도끼도끼 시댁 타 아아 안아줘요 야아 도끼도끼 시댁 본거 또 보고 본거 또 보고 또 보고 아니 저 오늘 처음 왔다구요 아주 그냥 질리는구만 와 긴 근육이다 와 먹었지 롱 뭐야 이거 뭘 먹고 샀는데 안좋고 공 돌았겠다 이제 우리 캠프나지 뭐 캠프나지 아 아이고 난 나만 안걸리면 돼 어 옆에 있는게 걸렸는데 아 엠엠엠엠 엠엠엠엠엠엠 어 마라 게임 많이 먹을텐데 땜에 마라가 안달이야 1,2단이 줄진다니까 우승 평세가 86주인가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희 힐 다 합치면 지금 벌써 14만이 넘어간다 사실 아니 42만이 넘어간다 사실 저희 힐 다 합치면 지금 50만 넘어간다 현재iven 50만όσ 지금 50만이 넘어온거야 지금이다 오 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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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도와줘야해, 살려 Finger 약한 수술시간입니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마이갓 비상같애 큰일났다 야 됐다 1,1,1,1,1,1,1,1 계속 침묵도 넣고 있어요, 계속 침묵도 넣고 있어요 에베라이드 프롤 근데 우리가 스트로프여가지고 좀 극이 있음 지속킬은 안됨, 지속킬은 안됨 우리가 매튜닉스 맛좀 봐라 우리가 지속킬이 안돼 내가 있어야 돼 지속킬은 그래도 게임 개재미죠 지금 우리 게임이 너무 재밌어 아까 개노샘보다 나은 내가 간다 내가 간다 플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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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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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야한다 ㅎㅎ 어이쿠 아이고 죽겠다 그냥 맞아 그냥 막고 힐에 그냥 막고 힐에 막고 힐에 손만 붙어있어봐 팔다리에 붙여줄게 그냥 금에 스킬 못쓰게 그냥 금에 스킬 못쓰게 그냥 금에 못쓰면 이기만 못죽여 스킬 못쓰면 이기만 못죽여 빛날에? 잡아 어 빛날이 없으니까 지금 할반만 왔는데? 할만하다 할만하다 여기 아까 누구 백도맥 간거 같은데 엘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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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데를 터뜨려 버려 그냥 에코 안갔네? 간줄 알았는데 밀려야 한다 밀려야 한다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할아버지 밀어 그냥 밀어 밀어 할아버지 죽여 치워 치워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지금 아직 밀기가 없어 끝났네 끝내야돼 빨리 끝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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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 막아 이끄 막아 이끄 막아 이끄 막아 이끄 막아 이끄 막아 나는 뒤로 낸다 게룹 뭐야 하하하하하